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트라는 동영상 제작을 하는 응용 앱으로 사진으로 몇 장을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16대 9를 선택합니다. 16대 9는 스마트폰을 가로로 사진을 찍은 경우입니다. 유튜브에 최적화된 것이 16대 9입니다. 16대 9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 위쪽 미디어있죠. 미디어를 터치하면 여러가지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폴드가 나옵니다. 저는 이 폴드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가져올 때는 위에 사진을 한번 툭 치면 아래쪽에 타임라인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연속으로 치면서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속으로 치면 빠른 속도로 사진이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다 가져온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부위를 부위가 있죠. 이것이 저장입니다. 터치합니다. 그래서 저장이 됐죠. 그리고 하단에 타임라인에서 왼쪽의 그 앞으로 가는 아이콘이 있죠. 그걸 터치해서 제일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제목을 넣겠습니다. 제목을 넣기 위해서는 미디어에서 미디어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단색 배경으로 가서 색깔을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으로 가서 여기 글자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에서 레이에서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명성지 이렇게 보겠어요. 명성지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화면에서 화살표 이것을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글자를 좀 크게 합니다. 이렇게 글자가 크게 하고 다음에 오른쪽에 그 AA 있죠. AA를 터치해서 서체를 자기가 정합니다. 저는 여기서 서체를 빙그레트 볼드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글자가 지금 커졌죠. 자 이 글자를 흰색인데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그 동그라미 하얀 거 있죠. 이걸 터치해서 검은색을 터치해서 저장을 누르면 검은색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림자를 터치해서 그림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앞에 아름다운 명성지 앞에 사진을 하나 넣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오로 가서 미디어에서 사진을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진을 가져오려면은 즐겨찾기로 가서 가보겠습니다. 즐겨찾기에서 이 예쁜 아가씨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프레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로 가면은 미디어로 가서 이 액자 여기에서 이 프레임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거기 많아서 폴드가 많아서 조금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여기에서 액자 폴드로 제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하나 선택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 요거입니다. 이러한 액자입니다. 이런 액자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자 여기 요사이에 제일 위에 타임레인의 첫째 트랙의 첫째 줄 트랙의 고사에 있는 사진과 사진 사이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해서 전환효과 장면 전환을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이 폴딩을 터치해서 오픈사이드를 터치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 시켜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첫 번째 트랙의 길이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걸 길을 좀 늘렸습니다. 늘리고 글자를 좀 움직이지 않으니까 무미건조하니까 박동효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박동효과는 좀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스퀘싱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액자들을 선택해서 액자의 표현에서 박동효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깜빡깜빡 하죠.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동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프레임 시켜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초기 화면을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장면 전환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음악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음악을 가져오려면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오디오를 터치해서 최하단에 가서 폴드에서 여러가지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자기의 스마트폰에는 여러가지 음악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디바이드라는 음악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블러스를 누르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프레이시키면 이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가면 프레이를 시켜보면 이렇게 되겠죠. 화면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프레이되면서 화면이 움직이면서 음악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 가게 되면 화면은 여기서 끝나는데 음악은 계속되죠. 그래서 이 음악을 여기서 선택해서 오른쪽에서 가게 있죠. 트림 분할을 터치해서 오른쪽을 잘라 버려야 되겠죠. 오른쪽을 트리밍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사진을 넣어서 동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자 처음 시작보세요.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장면 전화해서 이렇게 변하고 사진이 이렇게 변하고 경치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을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출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게 출력은 여기 왼쪽에 액션바의 즉 공유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해상도는 일반적으로 FHD1080 필요합니다. 자기 스마트폰이 지원하면 FHD1080 P로 정하고 프레임율 있죠. 이것은 너무 높게 하면 화질은 좋아지지만 용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30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보내기를 합니다. 내보내기를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동영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다 만들어진 뒤에는 키네마스트에서 저는 여기서 취소하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서 키네마스트에서 바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출력이 끝나면 갤러리에 가면 제일 위에 동영상이 나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동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분은 요 다음에 나오는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 개인지도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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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